안녕하세요. 김꺽고입니다. 저는 간헐적 단식을 지금 72시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이 시간 38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단식 38시간. 절반 정도 왔네요. 겔풀님 어서오세요. 절반 정도 왔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좋고 몸도 가볍고 저 살 빠지지 않았어요? 저 지금 단식 중인데. 아 나 너무 얼굴에 붓기가 삭 빠져가지고 하루 만에 깜짝 놀랐잖아요. 아침에 자신감 뿜뿜 됐네. 저 라면 붓기 같은 거 다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대박이죠? 약간 단식 괜찮은 것 같아요. 할만하고 오늘은 제가 소금물을 마셨더니 두통도 좀 사라지고 일단은 배도 조금 살짝 들어왔고요. 뱃살도. 그래서 바지 입을 때 원래 이 바지가 좀 꽉 끼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살짝 헐거운 느낌? 너무 기분 좋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영상 짤막짤막 올려서 편집해서 유튜브의 72시간 단식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방송을 끄겠습니다. 겔풀님 저 성공 기원해주세요. 화이팅!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